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기상지청은 경북 북부 내륙과 산간지역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되는 등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천둔치에서 대규모 환경정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시와 남구, 중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함께 신천둔치대봉교에서 경대교까지 8km 구간에서 정비활동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둔치나 강변에 쌓인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자전거도로와 운동시설,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봉화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대규모 목재 건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목재 관련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방화로 소실됐던 국보 1호 숭례문이 5년 만에 복구됐지만 목재 변형 등의 부실공사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목재 변형은 건조의 문제였습니다. 건축 용재로 쓰이는 목재가 제대로 건조되지 않으면 대개 터지거나 비틀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는 이미 건조된 지 3년이 넘은 목재들이지만 여전히 갈라지거나 비틀어지는 등 변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재 건조가 한옥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장소 문제나 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량의 건조된 목재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수에서 금방 제대한 목재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뒤틀림이라든지 갈렘이라든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추진하는 목재 건조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제대로 건조된 목재를 적시에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화군은 올해 2천억 규모의 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용형이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의 사업협의를 통해 2017년도 국비 확보 및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재 건조장은 목재 건조와 함께 목재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나무와 관련된 전체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연구자의 바람입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목재 건조장이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고 한옥 아카데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1만 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3억 6천만 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심폐소생술 플래시목과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련대회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번 TV토론 강좌는 후보자 정견 발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고 오는 26일 대구 MBC 스튜디오에서 전문방송인의 개별 지도로 실습 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고 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개관 9년째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시설과 콘텐츠를 보강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미래안전영상관 입체라이드 시스템을 3D에서 4D로 바꾸고 보다 정밀한 지진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지진체험장 모터 구동 방식을 바꿉니다. 또 전국 우수체험관을 벤치마킹해 신규 프로그램을 찾고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 구간이 다음 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달서구 대곡동과 화원읍 설아래를 잇는 1호선 화원 연장선 2.62km 건설 사업이 공사 진청률 91%에 이르러 다음 달부터 개통에 필요한 종합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시험 운행 동안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연장선을 최종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